아이고 야 니 사람 왜 이렇게 하는 거야? 야 이따 국밥에 소장 잘 해야지 아이 좋지 어이 빗덩이들 살살해 살살 나야 내가 빗덩이면 드시는 누구 엄마 뱃속에서 세포분을 죽이봐 응? 하나 이 코딱지 말은 새끼 손가락을 잘라서 똥구멍을 쳐 파가가 대장수장 김기지장이 어디에 있는지 왕이다 가만히 있어 정수파? 새로 생긴 파냐? 니가 그걸 왜 안 해? 으짜되고 반말이고 죽만해 어 칠성파 넘버투 김득발 응? 야 나 때는 칠성파 상두파 로타리파 이렇게 셋이서 땅땅을 깼는데 동수파까지? 야 니들 먹고 살기 힘들겠다 어? 어 맞지 아 요즘 상락금에 반토막이 나고 닥친 대로 등리를 좀 하고 애씨 니 때가 은뜬 때인데 이게 어디서 나 때를 죽인 아 그럴수록 본립투생 근본이 바로서야 나아갈 길이 생긴다고 했다 이 생활은 원데이투데이 할 거 아니면 공중도덕부터 지키고 응? 어 어 어